제주지역 버스 중공영제 참여업체인 서귀포 운수의 외부 회계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버스업체가 사실상 감사에 불응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현재 외부 회계감사에 응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중공영제 참여 버스 운송업체는 막대한 보조금을 제주도로 지원받거든요. 그 중공영제 추진을 위해 버스업체에 지나친 눈치를 보았던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도가 의리다. 아하파호이호이입니다. 뭐라고요? 아하파호이호이. 외계어 말고 한국어로죠. 자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난반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항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안전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니까. 전문가들이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추조사 샘플 그리고 전기비저항탐사 데이터 등 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개복수술 필요한 버스중공영제입니다. 내시경이나 복관경 수술이 아니라 제대로 열어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버스중공영제를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주지역 버스중공영제 참여업체인 서귀포운수의 외부 회계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무상태표 등 감사 절차 실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감사의견을 포함해서 서귀포운수는 3년 연속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공영제 버스 업체에 대한 외부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그 중공영제 참여 버스 운송업체는 막대한 보조금을 제주도로부터 지원받거든요. 세금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미니 혈세가 투입이 되는 건데 천억 원대에 매년 천억 원대에 지원을 받습니다. 돈의 7개의 버스회사가 천억 원의 보조금을 또 나눠받게 되는 거죠. 적자 보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버스 업체로서는 수익이 안 되는 노선에 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적자를 또 보존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많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당연히 중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 건정성 및 그리고 경영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반 기업들도 회계감사를 받잖아요.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에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회계감사 결과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다. 그러면 주주분들 난리가 납니다. 특히 자료 미제출로 인한 감사인의 의견 거절은 사실상 감사 거부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의견을 안 내겠다, 의견 거절을 갖다가 표명한 겁니까? 못 내겠다죠. 이유는 뭡니까? 감사인은 의견 거절 근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경영자가 서명한 서면 진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감사 절차 실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감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제출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도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 등을 들여다보니 이게 제대로 작성되었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모르겠다. 감사인이 볼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서귀포 운수는 3년 연속으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겁니다. 세금 받으니까 본인들 돈으로 말하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 안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이걸 확인해봤는데요. 조례를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외부 회계감사에 응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제주도 버스 중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재무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처럼 감사인이 감사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는 겁니다. 제주도 대중교통과 관계자 역시 관련 조례에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의무는 부여했지만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있으나 마나한 의무가 되고만 셈이다. 그런 지적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원희룡 전 지사 시절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고 도의회에서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회계감사가 지금 아까 3년째 이렇게 된다고 하니 목소리는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조치는 없었다. 네. 그 중공영제 추진을 위해 가지고 버스업체에 지나친 눈치를 보았던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주도가 을이다. 네. 네. 오히려 을 형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요. 네. 다른 지자체들 찾아봤습니다.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 있을까. 네.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 잘난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 또 다른 지역에는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지자체가 있는데요. 버스 중공영제를 운영하는 몇몇 다른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마련한 지자체들이 확인이 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가 있는데요. 광주광역시는 감사 및 평가를 거부하는 운송사업자를 성과이윤 지원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할 수 있다고 관련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은 평가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성과이윤 지원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그렇게 제재조항을 뒀습니다. 비슷하죠. 광주광역시하고요. 대구광역시는 감사에 불응한 경우 기본이윤 총액의 10%를 환수하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또 대전광역시도 있었는데요. 대전광역시는 외부 회계감사 자료 제출에 불응할 경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여 성과금 차등 배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사 감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지급보류 및 해당 연도 기본이윤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제재 방식이야. 금액 삭감이니까. 네. 무섭죠. 그럼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이 감사를 거부할 수 없게끔 제재 조치를 이렇게 분명히 넣어놨는데 왜 제주도는 제재 조치가 없을까 이것도 참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눈치 보기 버스업 중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버스업체의 눈치를 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당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왕 공영성을 갖추고 하는 거면은 또 세금이 투입되는 거니까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안타깝고. 왜 이렇게 3년씩이나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왜 안 주는지. 이거 개선 방법 뭐가 있을까요? 매년 1,000억 원대의 보조금으로 버스회사에 적자를 메꿔주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중공영제요. 그런데 이처럼 버스업체가 사실상 감사에 불응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현재.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단 중공영제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송사업자와 업체의 협의회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보다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건 모든 시민들의 궁금증이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조치가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아아 파호이호이입니다. 뭐라고요? 아아 파호이호이입니다. 한국 외계어 말고 한국어로 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용어인데요. 천천히 채널 돌리지 마시고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재웅 기자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2공항 건설 관련 쟁점 중 하나인데요. 오늘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진행한 제2공항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5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오늘 지질 전문가가 제2공항 후보지 지하에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전문가 누구냐 하면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인데요. 제주도의 지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요? 네. 지질학 박사신데요.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담긴 시출을 통한 집안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에 후보지 내의 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주도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구도부에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고역이 있는 것 같던데 새로운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제2공항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 후보지 지하에 높게는 10m 높이에 달하는 클링커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강순석 소장은 이와 관련해서 제2공항 후보지가 위치한 지역에 지층해서 그와 같은 규모의 클링커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제2공항 후보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용암이 넓게 퍼지면서 흐르는 특성을 보이는 파호이호이 용암은 클링커층의 두께가 얇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위가 부스러지면서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좀 넓은 면적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데 하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은 10m에 달하는 클링커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아 용암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 제2공항 후보지역에서는 파호이호이 용암이 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클링커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 강순석 지질 박사의 의견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난반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항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안전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서로가 말이 다른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추조사 샘플 그리고 전기비정탐사 데이터 등 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집안조사 기관 그리고 집안조사 보고서 등 자료 공개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검증TF는 공동조사를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아아 파호이호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